고맙습니다. 와시오스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는 11월 8일날 전국 주요 극장에서 개봉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을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장열 감독님 영화를 아직 처음 봤다 이런 분들에게도 감독님의 지금 말씀 나온 그 유머가 어떻게 재미있는지 많이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